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비와가지고 좀 좋네요. 시원하니 좋고 또 묵은 때도 빗물에 뭔가 쉽게 내려가는 그런 기분, 그런 상쾌함이 드는 하루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즐겁고 화목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과연 또 어떤 퍼포먼스를 더 보여줄지 상당히 설레입니다. 삼성전자 조가가 급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생기네요.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기술주 및 경제재계 수혜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올랐어요. 14일 뉴욕 증시에서 블루치클럽인 다우존스죠. 다우존스 전 거래일보다 1.06%나 올라가지고 34,382.13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그리고 S&P500 지수도 전날보다 1.49%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174.85로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 항상 중요하게 보죠. 나스닥 종합지수 2.32% 올라가지고 13,429.98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1.660%로 출발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25%로 떨어졌어요. 이날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다시 주도를 했습니다. 테슬라 다시 올랐네요. 3.16% 상승을 했고 페이스북도 한 3.5% 상승했어요. 그리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 이상 올랐습니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도 각각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보면 항공, 크루즈 등 경기 회복 세질도 일제히 올랐어요.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은 각각 5.4%, 5.61% 많이 올랐어요. 항공도. 그리고 카니벌과 코열 캐리비안도 8.28%과 7.4% 급등을 했고요. 디즈니는 그 예상을 하야 하는 매출과 스트리밍 가입자 기도의 주가가 오히려 2.6% 하락을 했네요. 이번 주 하락은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극단적인 중기 과매수 조건과 과도한 낙관로를 없앨 수 있을 만큼의 의미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주목했던 주요 경제주피 중 하나였던 소매 판매가 제자리 걸음을 이제는 또 했음에도 증시는 강세를 보인 거죠. 제자리 걸음을 걸어도 증시는 강세를 보였어요. 이날 미 상무배 발표에 따르니까 지난 4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과 변동이 없었네요.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플러스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한 10.7% 증가했는데 지난 3월에 미 연방정부가 세 번째 경기 부행착으로 각 가정에 한 1,400달러의 지원금을 보내면서 3월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어요. 시장은 4월 소매 지출 둔화를 전망했는데 이 같은 미온적인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이거든요. 대부분의 영역에서 소비가 감소를 했어요. 미국인들은 특히 의류하고 가정용품, 여가용품 등 영역에서 소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매출도 감소를 했고 미국인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주유소 기름 판매도 한 1.1% 감소했다네요. 반면 자동차 딜러점의 매출은 약 3%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재고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동차 판매액은 전체 소매 판매 약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이 끝난 후에도 여름 내내 성장세는 보아권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소비 판매가 식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속지 말라면서 미국 가게는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소비자 지출 활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늘고 있고 더 많은 주들이 규제를 철폐하면서 사람들이 외식하고 여행하고 영화, 콘서트, 스포츠에서의 가는 걸 보게 되겠다.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낙관적인 상황이고요. 시장은 여전히 상승 궤도에 있고 시장 센티먼트는 결국 억눌린 수요에 대해 극도로 낙관적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좀 올랐어요. 현재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월 인도분이 배럴당 1.69달러 올라서 65.51달러에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와는 약세를 보였고요. 뉴욕 위안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한 0.49% 하락한 90.90을 기록했네요. 일단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증시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완전 빨간지요. 다우선호 아까 말한 것처럼 1.06 아주 상승을 했어요. 멋지게. 나스닥도 2.32% 해서 멋있게 상승을 했고 거의 급등한 거죠. 나스닥 다시. S&P도 1.49%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에도 뭔가 보기 좋게 상승을 해서 아주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영국도 좀 많이 올랐어요. 1.15% 프랑스도 1.54% 독일도 1.43% 결국은 다 레드네요. 레드. 레드.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불기둥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필라벨테아 반도체도 중요하죠. 그동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다시 꺾였을 때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3.02% 상승을 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이젠 보여준 거죠. 급등. 앞으로 이제 필라벨테아 반도체가 좀 많이 쭉쭉쭉 올라가줘야지 이제 빨리 우리들도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여기에 묶여있는 ETF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마음 쫄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리라 봅니다. 지금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좀 많이 힘내시기 바라고요. 종목을 봤어요. 대부분 IT 종목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거의 급등했어요. 4.23% 다시 569.72달러 AMD는 2.05% 74.5% 인텔도 2.48% 상승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마트리얼즈 4.09% 많이 급등했네요. 여기는 올랐다면 4%씩 오르네요. 떨어지도 4%고 올랐어도 4% 이상씩 떨어집니다. 보통.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는 뭐 세 발이 피해요. 기껏 떨어져 봐야 2%인데 여기는 보통 4% 5%씩 떨어지고 오를 때도 그렇게 올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25% 상승을 했고요. 퀄컴도 2.39% 상승. TSMC도 많이 올랐네요. 급등은 했네요. TSMC 3.41% 상승을 했습니다. TSMC 그리고 램 리서치 3.12% 다시 상승을 했고요. ASML도 거의 4% 가까운 647.76달러 많이 올랐다. 4% 정도가 가까웠으니까 텍사스도 2.39% 상승한 183.27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가도 월요일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자는 그래요. 지금 경제 지표는 약간 다소 부진했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하고 경제 재기로 회복세가 고르지 않았죠. 회복을 이어가시는 기대감이 주어지는 거죠. 기대감. 다시 회복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막 쌓이면서 다시 미국 주가가 쭉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결국은 그렇죠.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겠죠.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런 우려는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어느 정도 또 안정화되면 또 미국 시장은 또 안정세로 또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 국채금리 가지고 잘 가다가 다시 또 휴양창 내려가다니 다시 또 반등해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 인플레이션 또 휴양창하고 꺾이고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는데 너무 급하게 한 3일 연장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멘붕 오고 상당히 좀 위기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은 당연해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걸 안 느끼겠으니까 다들 두렵죠.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민감하지 말지 말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렇게 견뎌내고 여러분들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시기에 천만전자가 옆에서 옆에서 서포트 될 테니까 같이 한번 손잡고 합시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하루도 편안한 시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